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2024 대선일을 맞아 각 지역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집중됐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오렌지 카운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을 이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전 플라튼시 도서관에 마련된 투표센터 앞에는 유권자들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유모차를 몰거나 자녀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줄을 선 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데까지는 40여 분 정도가 걸렸는데 유권자들은 불편한 기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 만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다시 한 번 위대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트럼프를 뽑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변화시킬 것 같아서 도널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프리스피치 그리고 경제적인 더 많은 번영을 기대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라스틴 투표센터에는 오늘 오전에만 천여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집중됐습니다. 당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2014 대선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 투표센터에는 유권자들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플러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선거 당일 일정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헤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모교에서 선거의 밤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도심 상황을 감시할 경찰 헬기와 무인기가 동원됐고 경찰 병력도 추가로 더 배치될 예정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의 모교인 이곳 하워드대는 흑인의 하버드대학으로도 불립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은 곳이기도 한데요. 개표 방송을 여기서 지켜보는 건 이번 대선의 의미와 구도를 재차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헤리스 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인들은 분열에 지쳐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가르기를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벤스가 자신에 대해 막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소음이라고 규정하며 일축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이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는 가족 전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이곳 하워드대학으로 이동해 개표방송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현지 시각 자정,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가 넘어서까지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대학에 머물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하워드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선거 전날 밤늦게까지 유세전을 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라도 와서 오전에 부인 멜라니와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쳤습니다. 당초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일 투표가 표준이 돼야 한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부신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선 최고의 선거운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선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 승복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공정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라주 탄비치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동부와 중부 지역은 이미 개표가 시작되면서 그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본투표를 마친 주들이 개표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에서 승리했고 카멜라이리스 민주당 후보는 버먼트주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켄터키와 인디애나는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반면 버먼트는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년 전 대선에서도 이들 3개 주는 투표 종료 직후 승자가 선언됐습니다. 이번 승자 선언으로 볼 때 해리스 후보는 3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 후보는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주는 정치적 성향이 고정적이라 일부 경합주 승패에 따라 대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두 후보는 경합주로 불리는 7개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는데요. 펜실베니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승부는 사실상 결정돼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곳에선 해리스 후보가,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에선 트럼프 후보가 이겨서 각각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해리스 후보는 선거인단 226명을, 트럼프 후보는 219명을 확보합니다. 결국 누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얻을지는 나머지 7개 주 승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입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에게 최적의 시나리오, 북쪽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고 당선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8년 전엔 트럼프, 4년 전엔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가장 손쉬운 길은 펜실베이니아를 이기고, 남쪽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차지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핵심은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를 못 이기면 해리스는 이길 수가 거의 없고, 트럼프도 펜실베이니아를 지고 나면 아무리 썬벨트를 다 이겨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고. 펜실베이니아는 트럼프 후보가 저격을 당했던 곳으로 두 후보가 마지막 날 유세를 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성호입니다. 경합주인 조지아주 투표소에서 폭탄 협박 신고가 접수돼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풀턴 카운티는 오늘 오전 폭탄 협박이 5건 신고돼 두 곳의 투표소에서 30분간 대피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어 투표소는 다시 운영됐으며 모든 투표소에는 보안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협을 받은 투표소는 풀턴 카운티 내 유니언시티 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로 풀턴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일부 학교가 폭탄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지연된 두 곳의 투표소는 중단된 투표 시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투표소 폭탄 설치 위협에 이어 온라인에서는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수사 당국을 사칭한 동영상이 유포되는가 하면 유력 언론사의 실제 보도인 것처럼 가짜뉴스 영상이 온라인에 범람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선거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FBI 이름과 로고가 사용된 가짜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통된 두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영상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투표를 조작하고 정당과 공모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인프라보안국은 대선 투표일인 오늘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당에서는 수상한 도구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의사당 방문자센터 보안 검색 과정에서 경찰은 연료 냄새가 나고 손에 플레어와 토치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투어는 중단됐고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뉴욕시 퀸즈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스캐너가 고장나 선관위 기술자들이 투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플러싱의 PS-164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스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용지 스캐너가 종이 투표용지를 스캔하지 않고 내뱉는 문제를 일으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제출한 비상용 수거함을 통해 투표용지를 수거했으며 스캐너 문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모든 투표용지가 집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성명을 통해 선관위 기술자들이 즉시 투표소로 파견돼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퀸즈의 모든 290개 투표소를 직접 점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내 모든 투표소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뉴욕시 경관이 2명씩 배치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선거 방해 또는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부 장관 제키 브레인은 뉴욕 투표소에서 방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LA씨는 선거일 보안을 대폭 강화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캐럼베스 LA 시장은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지만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들에게는 오늘 오전 6시까지 모두 출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고 쉐리프 국은 투표소와 투표용지 수거 책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일을 맞아 정부 건물 등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해 치안 병력을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조직의 체포, 기소된 가운데 이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출신의 이 씨는 한인이 운영하던 고급 매춘 조직에서 예약 담당자로 일하며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이 씨는 메사추세츠의 헤나 이 씨,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이 씨와 함께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이준명 씨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와 매춘 조직을 운영한 공모 혐의를 적용했고 이 씨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매춘 조직에서 고객 관리와 예약을 담당했던 대가로 헤나 이 씨로부터 매달 약 6천 달러에서 8천 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매춘 조직 운영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 씨는 매춘 알선, 강요와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의사, 기업체 임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머니오더 등으로 전환해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도안보부 수사관들은 한인들이 운영해온 성매매 조직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정표와 고객 방문 정보 등이 한글로 상세히 적힌 장부를 증거로 확보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일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어제 올해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가 총 137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마약의 출발 국별로 구분했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미국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마약 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50 사건으로 올해 마약 밀수 건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직장 은퇴 플레인 401k에 2025년 최대 적립금 한도를 500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IRS는 2025년 401k의 적립금 상한을 기존년 2만 3천 달러에서 2만 3천 5백 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학교나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4-3-B도 동일하게 500달러 인상됐습니다. 단 개인 은퇴 계좌 IRA는 7천 달러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 구매자들의 평균 연령이 56세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 NA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난 1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56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9살에서 7살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35에서 38로 높아졌고, 재구매자의 경우 58에서 61살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 신규 주택 구매자의 비중은 24%로 1년 전 32%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전액 현금으로 집을 구매한 구매자의 비율은 26%로 역사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카이 리버 카지노가 새롭게 런칭한 프로모션과 함께 현재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이 리버 카지노는 오는 29일까지 모든 테이블 게임 중 당첨된 사람에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응모권을 2배로 지급해 주중 테이블 참여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응모권이 있는 사람은 2025년형 렉서스 NX350H SUV 당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은 11월 29일 금요일 밤 7시부터 밤 10시 사이로 한 명에게 렉서스 당첨자가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카이 리버 카지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미국은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크루스크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당국은 지난주 분석보다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8천 명의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갔다고 했지만, 지금은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이동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참여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투에 참여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이미 교전을 했다는 보도들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더 많은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이미 집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만 2천 명 정도의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있는 것으로 식별됐고, 2천 5백여 명씩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크루스크에 배치될 북한군의 수는 최대 1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사이에 몇 차례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고도 밝히면서 공식적인 첫 교전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앞서 SNS를 통해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에 대한 첫 폭역이 이뤄졌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들도 많이 출마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이상 KBS 아메리카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